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영광만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원금 각체에서 한 곳으로 불러 모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더욱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각각 맡은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귀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이뤄진 영원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아울러서 저희들 다음 주 27일서부터 서울교회 대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원들이 인도함을 받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귀한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에게도 더욱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더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8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인마 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고난을 알지 못하시는 것 같고 내 고난에 동참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때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많은 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꿈에서 듣고 자기가 있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 지역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때 베델이라고 불렀던 야곱의 모습하고 창세기 35장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5장 15절 말씀 창세기 35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제목인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부터 창세기 35장의 베델에까지 그 내용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러니까 베델에서부터 창세기 28장 베델에서부터 창세기 35장 베델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부터 창세기 35장 베델에까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창세기 28장 베델에서부터 창세기 35장 베델까지 야곱의 모습은 즉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창세기 28장 베델에서부터 창세기 35장 베델까지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창세기 28장서부터 35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봐야지만 그 의미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이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를 하죠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여러 번 속입니다 품삭을 열 번이나 속이고 사실은 그의 결혼도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꽤 많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30장 보시죠 창세기 30장 25절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리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래서 다시 또 이 나머지 시간을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또 수년간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20년간 봉사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곱은 정말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1장 1절 야곱이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또 약속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이 약속을 합니다 20여 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20여 년 동안 야곱은 거부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몰래 라반을 피해서 야반도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라반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야곱도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3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에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타는 수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 처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행한 행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동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야반도주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절 밤에 떠나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몰래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망가든 몰래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야곱이 과연 이렇게 몰래 가만히 떠났을까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면 라반에게 당당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떠났다 그리고 이 사실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라고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이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곱을 선악간의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반이 야곱을 따라가서 야곱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29절 말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해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 말을 라반에게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면 라반이 오늘 나를 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았겠죠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하고 라반하고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20년 전에 원수가 되어졌던 자기 형 애설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설을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줍니다 32장 보시죠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란 뜻은 두 진영이란 뜻입니다 즉 캠프가 두 개 있다 자기의 캠프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의 캠프가 있고 그래서 두 진영이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래는 지금 야곱의 진영만 야곱의 처자식들하고 많은 소유들만 머물고 있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곧 애설을 만날 텐데 형 애설을 만날 텐데 그 애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겠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머무르고 있었던 그 곳을 두 진영 하나님의 천사와 내가 함께 있는 곳이다 두 진영이다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이다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 애설을 만날 때 야곱은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야 돼요?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으니까 라반에게에서도 그걸 보여주셨고 애설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는 그 행동을 좀 자세히 보시면 내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러한 야곱도 하나님이 귀히 쓰셨는데 이러한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안 쓰시겠는가 분명히 쓰십니다 3절 32장 3절 야곱이 세일당 애돔들에 있는 형 애서에게로 사자들을 메신저죠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대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애서에게 고하라 주의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낙이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형 애서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있어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 이것을 형 애서에게 고하고 그리고 애서에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세히 보면 형 애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내용은 이 지금 구절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벌었던 자기가 얻었던 그 많은 낙이 소 양떼 이것을 애서에게 처음부터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그 보내었던 그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대 우리가 주인의 형 애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것은 그냥 애서를 만나서는 안 될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즉감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왜? 야곱이 아주 약삭바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떼를 두 대로 나누고 이에 가로대 애서가 한떼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없죠 분명히 그 전에 삶에 20년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야곱은 체험을 했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전에 삶에서 그러한 모습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라반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었을 때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쩔쩔매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득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생각을 하죠 이게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된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소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문 그가 와서 나를 나와 내 차자를 칠까 겁내미니이다 실제로 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은 솔직히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보다 애서가 나를 칠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현실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의 모습하고도 아주 동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이제 꾀를 갖다가 쓰기 시작을 하죠 이 13절 이전까지는 애서에게 예문을 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13절서부터 어떻게 이 야곱이 꾀를 쓰는가 하면 13절 야곱이 거기서 경애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애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의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모두 몇 마리예요?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면 580마리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15절에 전나는 약대의 30과 그 새끼요 그래서 30과 그 새끼 해서 새끼 30마리를 플러스 시키면 580마리가 되고 그 새끼를 빼면 550마리입니다 동물 550마리면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금 형 애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나눠서 줍니다 그렇죠?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 거리가 뜨게 해라 그래서 아주 많게 보이게 하라는 것이죠 그가 또 앞선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대 내 형 애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종 야곱의 것이오 자기 주 애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적어도 네 개 내지 다섯 개의 때로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탁하여 가로대 너희도 애서를 만나거든 곧 그 같이 이 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 20절에 야곱이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전혀 못 발견하죠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시겠다 순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돕겠다 그 약속은 지금 이 모습에 아무 건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야법강으로 모든 처자식하고 모든 소유를 다 건네고 나서 자기는 야법강 이쪽 편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 28절 그 사람이 가로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 28절 말씀에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안 돼 있고 부를 것이라고 돼 있죠 부를 것이라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지금은 아직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지는 못했어요 네가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나타나신 이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축복을 받아 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어떤 면에서 이겼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부분에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거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이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져서는 안 되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긴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원만 빼앗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빼앗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빼앗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빼앗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빼앗아야 되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데 아직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지지는 않았어요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부를 것이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었죠 어찌됐든 그러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정에게 맡기고 여정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부터 앞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32장에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마 요셉은 그 뒤에 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곱은 그 뒤에 섰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이 야곱이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요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하고 부러진 후가 달라졌어요 비로소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기 다리로 힘있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내 다리 갖고 내가 도망가면 되지 이 생각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그 다리마저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다 해보고 마지막까지 다 해보고 나온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붙잡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것이 있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죠 야곱의 모습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피차에 울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애서의 마음이 다 녹아져버렸잖아요 그 애서의 마음이 야곱이 준 예물 때문에 녹아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애서의 마음을 녹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렇게 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시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그 약속을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야곱이 또 깨달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을 깨닫고 나서 야곱이 하는 모습을 또 한번 보셔요 이 야곱이 애서가 이제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제 함께 가자 내가 네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모든 것을 극구 거절을 하죠 그런데 거절하는 모습이 합당하긴 합니다 33장 14절 말씀 청컨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세일로 가서 내 주께로 나가리이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하면 15절 애서가 가로대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가로대 어찌하여 그리합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애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천천히 있다가 세일로 간 것이 아니라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일로 간겠다라는 말도 거짓말이죠 왜 이 거짓말을 했을까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 놀라운 애서의 마음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애서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고 나서도 애서의 마음이 싹 바뀌니까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역시 내가 꾀를 잘 써서 예물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는구나 뇌물 먹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어떤 부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서 어떤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줬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생각보다 자기가 뭘 했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륙간을 짓고 그리고 18절 야곱이의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한 땅 세겜성에 이르러 이게 세일이 아니죠 세겜성입니다 세겜성에 이르러 베델하고 세겜성하고는 베델보다 위쪽에 있는 것이 세겜지역이거든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베델로 갈 수가 있는데 안 간 거예요 세겜으로 가서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 장막 친 밭을 세겜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일백개로 사고 거기서 그 땅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곧 떠날 사람 같으면 그 땅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근데 산 이유가 뭐예요? 머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일로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일로 내려갈 생각도 안 하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도 안 가고 그리고 세겜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쌌어요 20절 거기 단을 쌌고 원래 야곱이 단을 쌌겠다고 약속한 곳은 베델입니다 그렇죠? 베델이에요 그런데 세겜에서 돈을 주고 산 땅에다가 단을 쌌고 그 이름을 엘 엘로해 이스라엘 엘 엘로해 이스라엘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델 하면 베드 하면 이게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엘로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단을 쌌은 곳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단을 쌌는데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서 단을 쌌는데 거기다 단을 쌌고 이름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긴 자의 하나님 즉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내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단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모습은 실제로 야곱의 자기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3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족상의 추장 아들에게 욕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레이와 시무원이 꾀를 써가지고 할 예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통이 이를 때 칼을 들고 가서 세겜족상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끔찍한 일을 행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33장까지는 이 학자들이 어떻게 평을 하는가 하면요 33장까지 그 디나의 나이가 한 6살에서 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34장에 이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바깥에 나갈 정도의 나이가 되면 적어도 15살 정도는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7, 8년 이상은 세겜에 있었던 거예요 7, 8년 이상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 모든 환란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아직 야곱에게는 형성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딸 디나가 욕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족장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34장 보시죠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꽃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여기서 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때가 아마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나한 족속 중에 한 족속의 남자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한 족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한 열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 그 가나한 족속들이 이 야곱의 사람들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치죠 당연히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35장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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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던 하나님이 집이라고 불리웠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 베델 거기에 단을 쌓아라 너 세겜에서 단을 쌓는 건 그건 네가 쌓을 곳이 아니야 너는 베델에서 분명히 단을 쌓는 나라고 약속했잖아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자 그랬더니 야곱이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모든 삶을 바꾸라는 것이죠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세겜에서 단을 쌓았던 것은 실제로 이 야곱의 마음이 온전해서 단을 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세겜에서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또 지켜주잖아요 야곱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방 고울들 사람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야곱은 자기 궤로 모든 것을 행했지만 그래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불을 지질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자 그래서 6절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이 35장 7절까지만 보면 계속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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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되어지죠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그리고 놀라운 것이 9절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 돌아오며 베델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 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그렇죠? 이때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이스라엘이라 불리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는 이 35장 10절이거든요 그렇죠? 엘베델 했었을 때 엘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30여 년간 20년 그리고 이 세계메에서 있었던 적어도 한 7, 8년 이상의 시간 약 3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뺑뺑뺑뺑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결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30여 년 가까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수시로 그런데 다시 거기 베델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베델에서 단을 쌌을 때 정말 야곱이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11절 말씀에서부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35장에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는 이 말씀하고 창세기 28장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기 전 30여 년 전에 그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렇죠? 똑같이 이름은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창세기 35장에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경험되어진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는구나 나를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베델에서부터 베델까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야곱을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하시고 여수아에게도 하시고 다위세에게도 하시고 그렇죠? 기도원 사사에게도 하시고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사에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인마 누에리라 하리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인만우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똑같은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정말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는 나를 떠나시지 않으셔요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지키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전생애를 지키셨던 것처럼 내 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베델에서부터 베델까지의 하나님의 모습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속에 신실한 모습이시거든요 그런데 베델에서부터 베델까지의 야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창세기 35장에 가서 엘베델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한 10여리쯤 요한복음에는 10여리쯤 됐다라고 나오거든요 킬로수는 약 5킬로 정도 됩니다 5킬로 가량 힘들게 노를 졌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에서 힘들게 배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졌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47절, 48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졌는 것을 어디서 보셨어요? 그 바닥 가운데서 보셨나요? 아니면 무태에서 보셨나요? 그저 무태에서 보셨잖아요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닥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졌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괴로이 노졌고 있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알기나 하실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어디서? 무태에서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이나 하실까? 정말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끝난 것이 아니시고 48절 중간 부분에 밤 4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려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더불어 말씀하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더불어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반드시 내가 지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더불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풍랑이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야곱처럼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주님 나하고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말로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그리고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정말 그 고난을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문제는 내 쪽에서 야곱처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온갖 생각과 온갖 계획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그와 같은 야곱처럼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죠? 분명히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떻게 있어요? 성령의 모습으로 그래서 나를 교회 안에 두셨잖아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아시고 야곱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지 말고 야곱의 그 창세기 35장 엘 베델한 그 야곱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들이 오늘 이 순간서부터 좀 가졌으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하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야곱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살펴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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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